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수계 충북도의 교육위원장이 발의를 한 겁니다. 충청북도 사립학교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사립 중고교 특수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초등학교를 넣은 거죠. 초, 중, 고와 특수학교로 지원 대상을 바꾸는 것인데 여기에 말씀하신 사립초등학교가 들어간 건데요. 이렇게 듣고 보면 사립초등학교 지원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데 충북에 사립초등학교가 딱 한 곳입니다. 충청북도를 틈틀어서 딱 한 군데요. 두 군데였다가 오래전에 한 곳이 없어지고 지금 청주대성초만 남아 있어서 거기가 이른바 명문초등학교라고 불리는 곳인데 왜 여기에 지원을 하느냐가 논란이 시작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수계 도의원 지금 상임위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이 지금 대표 발의를 했다는 부분이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그렇다면 기존의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사립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초등학교를 추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중고등학교는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초등학교의 지원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왜 없었을까요?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수계 교육위원장이 필요성을 느껴서 이것을 발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 학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교육시설이 미비하다 해서 이수계 위원장이 대표로 발의를 하게 된 거죠. 한쪽에서는요. 이 조례안 개정안을 놓고 꼼수 핀셋 조례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일단 대상학교가 딱 한 군데다. 충북 전체 한 군데. 사립학 초등학교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군데만 있고 두 번째는 여기가 명문 초등학교라고 불리면서 학생들이 수업료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연간 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연간 천만 원이요? 1인당 연간 천만 원? 그러면 국립대학교 1년 등록금보다 훨씬 비싸죠. 사립대보다도 비쌉니다. 그렇습니까? 사립대보다도 비싸요. 굉장히 등록금 그러니까 수업료가 많이 드는 학교이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상당히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음악 교육도 따로 시키고 영어 교육도 따로 시키고 방학 때는 해외로 연수도 가고 그래서 일반 초등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그러한 특화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여기를 가고자 하는 학부모들도 있고 보내고자 하는 학교가 바로 대성초등학교인데 결국 부자학교 특권학교 기족학교에 왜 지원하느냐. 도민의 혈세로 들여서. 아 그 얘기군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왜 지원하는지는 그쪽에서는 강당에 비가 샌다. 강당에 비가 샌다고요? 그리고 상당히. 귀족학교로 불리는 학교 강당에 비가 샌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초등학교에 비가 사는 학교가 요새 어디 있습니까? 있어서도 안 되고. 이거 60, 70년대에 있었던 학교고요. 외국에 약간 저개발 국가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 그렇게 1년에 천만 원 가까이 수업료를 내는 학교가 있다고 하니 사정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안타까고 이거 그러면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뒤가 굉장히 넌센스스럽기도 하고 맞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이고 도대체 이런 조례안 왜 발의를 했나 궁금증은 생기는데. 여하튼 간에 핀셋 꼼수 조례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충청북도 전체에서 유독 한 군데 초등학교만 지원을 혜택을 받기 때문인 결과 때문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당연히 사전에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수계 의원은 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수계 의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 똑같으니 예를 들어 수업료를 많이 받는 학교라고 해서 거기에 지원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현상을 보면 그럴 듯 합니다만 그 이면을 따져보면 이 학교가 그 많은 수업료를 받으면서도 교육시설이 이렇게 낙후됐다는 것은 뭔가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1인당 1년에 약 천만 원가량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또 사립학교니까 사립재단에서 청석학원에서 법정 전입금을 줘야 되잖아요. 1년에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이요? 하루에 100만 원도 아니고. 재단 전입금 1년에 100만 원. 그러다 보니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수업료 받아서 특기 교육하는 선생님들 급여도 지급해야 되고 행사비도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교육용비가 많이 드니 이거를 학교 시설비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립학교 재단이 학교에 전입을 하도록 하는 게 법정 전입금인데 학원이 이걸 모른 척하고 있으니 교육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등록금을 많이 낸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학교는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가르치는데 비세는 강당해서 애들을 거기서 수업을 듣게 하느냐. 도대체 충청북도에 지금 단 한 군데 밖에 없다는 대성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이 대성초등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소수 학교, 소수로 뽑아서 학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자립형, 사립초등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명문초라 불리고 예를 들어 자립형 자사고 같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 독립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이런 것들도 잘 짜서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업료가 비싸니까 특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그런 학교로 알려져 있죠. 충청북도의 이 시종지사는 명문고 육성에 열을 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명문초등학교 육성에 또 이렇게 열을 내는 것 같아서 도의회에서 그것도 교육 위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유발이 됩니다. 지금 여하튼 지금 이 조례안, 도교육청도, 교육단체도 일부 학부모들도, 도민들도 다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개념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등하지 않는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 자체가 현재. 그런데 그 교육시설 자체가 그렇게 엉망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주도도 있고 영어학교도 있고 가보면 시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문초 이렇게 특기 있는, 특성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와 재단이 거기에 투자를 그만큼 해야 되는 거죠. 그것부터 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부족하다 할 경우에 지원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거를 오히려 역차별 논리로 만드는 것은 도민들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죠. 여기에 혈세를 투입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공립학교는 수업료 안 내잖아요. 이제 고등학교까지 수업료를 안 내는. 의무 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굳이 자기 돈을 많이 들여서 낸 학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건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번에 두드러진 거죠. 그렇군요. 결국 도의회에서는 이 안건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고 이게 어떤 사회 정의 이런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요. 오히려 모양새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도의회에서는 안 하기로 한 건데. 그렇군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제가 듣기로는 도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충북도 교육청에서 이걸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한다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상식적인 형평성이 있고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도우민들께서는 시청자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소셜미디어 테이의 안태희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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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